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대화법 두 번째 날입니다.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든가요? 의식이 되시든가요? 아예 자카리? 네. 아 자칼이구나 하셨어요? 네. 내 자칼만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자칼보다 상대 자칼이 더 보이지 않으셨어요? 저 인간이 자칼이었어 막 이러는 거죠. 아니 저 사람도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나의 자칼이 보이기보다는 상대의 자칼이 또 많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를 배우다 보면 부작용이 나타나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었구나. 이렇게 공격적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이들 데리고 가는 엄마들, 옆집 사람들 그런 언어들 특히 전철 타셨을 때 전화통화 할 때 그런 사람들 드라마 또 기사 아저씨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의 언어가 아마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내가 자칼일 때 아 내가 힘들어. 알아차리신 거죠. 그리고 좀 쉬시면 어때요? 길이를 회복하기가 좀 더 쉬우시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어떻게 하면 더 비폭력 대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을 튀어나갈 수 있는 대화를 할 것인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요. 제 워크샵에 오셨는데 남편하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말도 하기 싫고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집을 지어서 따로 사는 거래요. 그런데 집을 지어서 따로 살면 행복할까요?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그분하고 더 말이 통하고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함께 더 잘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 아마 그걸 거예요. 그래서 늘 뭘 기억하시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나한테 필요로 하는 게 뭐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분은 마샬 로젠버그라고 비폭력 대화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의 일화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 막 경제적으로 힘들 때 거지가 집에 온 거예요. 띵동 그래서 나가니까 거진데 할머니가 마샬의 할머니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지가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다니 들어오세요. 이래서 그분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나갈 때까지 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은데 이 마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서 점점 자기 인간성을 잃어갈까 왜 그 따뜻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을까? 공격적으로 변할까? 이걸 고민을 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자기의 삶을 잘 지켜나가나 두 가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력이 많더라. 이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말하는 방법을 만드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비폭력 대화를 한국으로 갖고 오신 분은 캐서린 한 선생님이세요. 지금 한국에 살고 계세요. 이제 15년 전에 갖고 오셔가지고 이분 덕에 한국의 비폭력 대화가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 자칼의 말들을 잘 떠올려 보세요. 이게 어떤 게 있나 보시면 도덕적인 판단, 맞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싸울 때 어떻게 돼요? 특히 부부싸움 잘 생각해 보시면 당신 말이 틀렸잖아. 이걸 증명하려고 하죠. 또 내 말이 맞아. 이걸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때요? 상대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을 만들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나쁜 사람하고 사는 나는 뭐예요? 그렇죠?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사는 사람을 어떻게 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같이 사는 걸 축하할 것인가 이제 우리의 과제예요. 자녀분들한테도 생각해 보시면 자녀분들하고 싸울 때도 있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아파트를 돌고 있는데 한 60대 초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자제분하고 통화를 하시는데 세상에 그렇게 큰 소리로 싸울 수가 없어요. 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제 할 수 있는 비난은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슬펐어요. 옆에서 지나가면서. 저 말이 아니고 그 어머니가 원하는 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저 아들은 어떤 상처를 받게 되고 어떤 거리를 두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는 당연시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거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혹시 뭐 있나 보세요. 뭐 있으세요? 뭐뭐뭐는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없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잘 생각 안 나시죠? 남편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건 당연해. 잘 찾으셨어요. 또 찾아보세요. 어떤 게 당연해요? 애들한테 애들 키우실 때 많이 하셨을걸요? 학생은 공부하는 게 당연하지. 자식은 어떤 게 당연해요?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이게 다 나온다니까요. 생각해보면. 뭐뭐뭐는 다 신부님은 이러는 게 당연하지. 수녀님은 이러는 게 당연하지.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서 말들이 있는데 진짜 당연한가요? 그런 게. 학생은 공부해야지 당연한가요? 자식은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되나요? 당연한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실은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막 우기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를 비난하죠. 그래서 내 안에 당연하다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가 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지내시려면 당연하다를 하나하나 빼버리시면 아마 평화라워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비교. 비교 어떠세요? 많이 하시죠? 옆집 아줌마 좀 봐라. 뭐 이제 이런 거. 누구 집 아들이 좀 봐라. 뭐 이런 거. 저 성당은 뭐 어떻고. 뭐 이런 비교. 제가 설명 안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실 거예요. 비교암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책임 부인. 책임 부인은 뭐냐면 내 책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혹시 이런 말 해봤나 생각해 보세요. 네 팔자대로 살아라. 포기할 때 하는 얘기들 있죠. 네 팔자대로 살아라. 또는 당신이 먼저 소리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당신이 소리치지 않으면 나는 소리치지 않았어. 반말 먼저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시킨 적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내 책임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소통에 방해되는 말들이고요. 이제 강요하는 거. 지난번에 부모가 자녀한테 강요하는 거 얘기해 봤잖아요. 그 많은 강요들. 아마 지금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자식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어버이날 꽃 사오는 것도 강요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꽃은 사와라.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인데 저는 아들이 둘이에요. 지금 둘 다 4학년인데 그 큰아이가 중학교 때인데 저희 아들 친구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버이날이 됐는데 꽃을 사올 생각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까지 기다리다가 야 오늘 어버이날인데 꽃은 사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돈이 없는데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뭐라고 그럴게요? 돈 구워줄게. 돈 구워줄 테니 사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그래서 억지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강요도 되게 많은데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한테 하는 강요도 있죠. 나는 뭐뭐 해야 돼. 일어나서 밥은 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자식은 뭐 어떻게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런 것들 다 나 자신에 대한 강요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대화에 방해도 되고 서로를 소외시키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들이 지난번에 예로 드렸던 자칼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바꿔볼 거예요. 기린의 말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기대가 되시나요? 제가 부모가 하는 말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한 500명 정도 아이들을 설문을 돌려서 조사를 했더니 부모가 하는 말이 강요가 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모욕과 비난이 많아요. 비교, 협박, 분석. 앞에서 지금 소통에 방해되는 말들 거기에 나오는 말들을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꿀까 보면 지난번에 기린과 자칼의 대화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린의 대화를 직접적으로 해볼 거예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 네 단계를 오늘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단계로 어떻게 할 거냐면 뒤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붙어있죠. 이게 무슨 표시인지 혹시 아세요? 무한대 표시인데 대화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화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고 공감으로 듣기를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게 대화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고 듣는 거는 공감으로 들어야 되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얘기하실 때 솔직하게 하세요? 평상시 솔직하세요? 네. 진짜요? 네. 그 다음에 공감으로 들으세요? 남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모임을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갔던 모임 동창 모임도 좋으시고 밤모임도 좋고 가셨을 때 사람들은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잘 머물러서 공감으로 듣든가요? 아니면 자기 얘기하려고 바쁘든가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공감으로 잘 들어주는 그런 모임보다 자기 얘기하느라고 바쁜 모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 끊어서 미안한데 이러면서 또 자기 얘기하잖아요. 많이 외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내 얘기를 누군가가 정성껏 들어주는 사람이 많이 없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내 고통도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공감도 받고 싶은데 서로들 바빠서 남의 걸 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제안을 하는 거냐면 비폭력 대화, 기린의 대화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말하고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듣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그런데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간단한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으세요, 지금? 사실은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이 단어의 뜻은 다 아시죠? 그런데 이걸 말로 어떻게 진짜 관찰로 어떻게 말을 하라는 거지 어떻게 느낌을 말하는 거지 아마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우리는 이걸 연습을 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하시는 만큼 할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진도를 여러분들 하시는 만큼 그래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폭력 대화를 하는 목적은 질적인 유대관계예요.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이러고 막 지나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하고 마음하고 마음하고 만나는 질적인 유대관계를 갖는 게 목적이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들을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의외로 만약에 나보다 어린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말은 들어주지만 그 사람의 욕구를 야 더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어린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 아직 네가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나이가 어떻든 배운 게 어떻든 어떤 경험을 하든 상대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똑같이 동등하게 존중을 하는 게 비폭력 대화 목적이고요. 그러면서 즐거운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느라고 상대가 참게 하거나 상대가 원하는 걸 하느라고 내가 참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원하는 걸 어떻게 풀어갈까 이 목표로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좋아요. 첫 번째 뭐였어요? 관찰이었죠. 뭘 그려놨나요? 꽃이 보이시는군요. 꽃 앞에는 뭐가 있죠? 돋보기 돋보기는 언제 쓰나요? 뭔가 자세하게 볼 때 쓰잖아요. 관찰은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걸 잘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리는 걸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마치 요즘에는 휴대폰 갖고 다니시면서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때 그 카메라가 찍을 수 있는 그 장면과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소리 그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관찰이 이렇게 중요할까? 대화를 왜 관찰로 시작하게 할까? 이유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요. 이 관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평가를 많이 해요. 어떻게 평가하나요? 보통 평가적인 말들 남편을 한번 평가해 보실래요? 너무 위험한가요? 내 남편 이렇게 떠올리면 어떤 평가가 있으세요? 남편 하지 말고 옆집 아저씨 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은 지저분해 우리 남편은 게을러 우리 남편은 이기적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예요. 그리고 그 평가를 우리는 이제 관찰로 바꿀 건데 이제 맨날 자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그랬더니 부인이 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잠자는 귀신이 붙은 게 아닌 거로 이렇게 알려주려고 벌떡 일어날까요? 저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더 자요. 더 자요? 이왕 뭐 욕먹은 거 뭐 그냥 더 자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실제로 그런데 이걸 관찰로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오후 2시에 일어나네 어떠세요?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웃음이 나오시죠? 앞에처럼 평가로 막 이야기할 때는 어때요? 내가 흥분해요. 그죠? 그리고 화도 나고요. 내 몸도 반응해요.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 본대로 돋보기로 본 거예요. 우리 남편을 그냥 보는 거죠. 보고 몇 시에 일어난 날을 보는 거죠. 그러면 오후 2시에 일어났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진짜 웃음이 나오실 수 있어요. 관찰로 대화를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가 본대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어떤 아버님이 이제 제 수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중2딸이 더러워서 못 살겠대요. 중2딸이 더럽다. 어떤 게 상상이 되세요? 안 씻을 것 같으세요? 또? 안 치우고 성격이 나쁘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죠. 중2딸이 더러워요. 이러면 안 씻나? 그 다음에 안 치우나? 승질이 두럽나? 이렇게 상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중2딸이 더러워서 못 살겠어요. 이러시길래 아버님은 무엇을 보셨나요? 네. 어떤 걸 들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보셨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때요? 정신이 번쩍 나시죠. 그분이 어? 이러시더니 있잖아요. 우리 딸 책상 위에는 컵이 8개씩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아버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다방 차렸냐? 그러면 얼른 일어나서 컵을 닦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평가를 하면 그 평가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내가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보세요?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은 교복을 집어서 던져놓고요. 구겨졌다고 아침마다 자기 엄마한테 짜증을 버려요. 그럴 때 아버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방이야 이게? 돼지우리지? 네. 아이의 반응은 어떨까요?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대기우위로 그냥 그놔두라고 네. 보통 애들이 냅두라고 알아서 한다고 근데 알아서 안 하죠. 네. 알아서 한다고 이러거나 근데 그댁딸은 이렇게 한대요. 음 난 돼지야 돼지거든 꿀끌꿀끌 막 이러고 있대요. 네. 그럼 아빠가 아이 참 진짜 어떻게 해요. 그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관찰을 배우셨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오후 2시에 일어났네?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딸을 이렇게 가서 딸 책상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4, 4개나 있네? 오우 잘하셨어요. 컵이 8개나 있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방에 교복을 던져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교복이 던져요. 네. 교복이 바닥에 있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본대로 하는 게 이제 그런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빠가 계속해서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아버지가 TV 보고 있는데 딸이 와서 툭 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좋네? 네. 컵 싱크대에 갖다 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기분이 좋아서 닦는 건 내가 닦아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관찰로 하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익숙하게 평가적이에요. 평가적으로 말을 해버릇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관찰인가 평가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은 공격적이다. 평가. 우리 신부님은 무뚝뚝하다. 우리 딸은 거짓말을 잘한다. 어려운 거 맞추셨어요. 거짓말은 평가인가요? 관찰인가요? 왜 평가할까요? 어떻게 말하면 관찰인가요? 어제 당신은 친구 어머니 장례식장에 갔다고 말했어. 이게 관찰이에요. 그런데 또 거짓말했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는? 거짓말 안 했거든? 이렇게 되잖아요. 거짓말 자체가 우리 안에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평가 속에서 하는 이야기죠. 옆집 아줌마는 욕을 한다. 평가예요? 관찰이에요? 욕은 관찰. 이게 고난이도예요. 지금 막 이렇게 의견이 다르시죠? 욕. 관찰. 관찰? 평가? 욕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 방송이라서 할 수는 없는데요. 욕이라고 느끼는 게 되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욕도 평가예요. 우리 안에 되게 평가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들은 거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옆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에이 씨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말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하시는 게 관찰이에요. 이해되세요? 말의 시작을 들은 거나 본 거로 시작을 하면 내가 평가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아까 방해되는 말들 있었잖아요. 당연시 책임부인, 강요 이런 걸 안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내가 본대로 들은 거로 시작해보자.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아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관찰 다음에 뭐였죠? 느낌이었어요. 뭘 그려놨어요 제가? 신호등을 그려놨어요. 느낌은 신호등이에요. 깜빡깜빡깜빡. 신호등. 여러분들은 초록불에 걸어가시죠? 네. 진짜요? 네. 초록불에 걸어가시고 빨간불에 멈추시고 이렇게 뭔가 신호를 지키시잖아요. 느낌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깜빡깜빡. 그러면 내가 어떤 신호가 왔나 보셔야지 돼요. 그런데 이 신호는 뭐냐면 이 느낌은 몸과 마음의 반응이에요. 지금 한번 볼까요? 몸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좀 흔들흔들든 이렇게 해보시고 내 몸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다리가 아프다든지 어깨가 결린다든지 소름이 막 끼친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어떠세요? 어깨가 아프세요. 어깨가 아프세요. 또 어떠세요? 목이 아프세요. 다 아프신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지금 이런 몸에 신호가 있죠.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 느낌은 편안해 보이세요 지금요. 네 그리고 또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죠. 몸의 반응 마음의 반응 이게 신호등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느낌이라는 건 신이 우리한테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생명체들도 느낌이 있죠. 강아지나 고양이 키워보시면 그 동물들도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만큼 이렇게 다양한 느낌을 느끼고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호를 주시는데 그 신호가 뭐냐면 지금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가 충족되었어요. 또는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가 충족되지 않았어요. 이런 신호등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충족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축하할 일이잖아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러면 그걸 잘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빚봉역대에서는 그렇게 내가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을 흘려보낼 때 애도라고 얘기해요. 애도 내가 뭔가 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 내가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이루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애도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 느낌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생각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아까 관찰은 뭐랑 구분하셨죠? 평가. 평가랑 구분하셨죠. 그런데 느낌은 생각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무시당한 느낌이야. 우리 말에 느낌이야를 붙여서 무시당한 느낌이야 이랬을 때 이건 느낌일까요? 생각일까요?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 사람한테 무시했어 이런 생각이 들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느낌은 서운하다가 느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 속에서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내 느낌을 보지 못하면 내 신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느낌 뭐가 있을까요? 기쁘다 또 행복하다 또 어떤 게 있으세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요. 감사하다 또 있을까요? 그 느낌을 찾아보라고 하면 되게 또 어려우시죠? 즐겁다 평상시는 많이 느끼시는데 그러면 뒤집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충족되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속상하다 속상하다 또 답답하다 섭섭하다 힘들다 또 있으세요? 잘 찾으시는데요? 이거 더 아까보다 아까보다 지금 빠르게 찾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서 그럴까요? 우리가? 네 이유가 있어요. 인간한테는 고통과 결핍에 더 민감해요. 그래서 느낌이 우리의 느낌들이 뭔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보다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릴 때 느낌이 훨씬 더 많아요. 느낌말이 그리고 그런 걸 더 많이 느껴요. 그런데 어떤 의사소통에서는 이 느낌말을 긍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느낌 이렇게 바꾸기도 바꿔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비폭력 대화에서는 부정적인 느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느낌은 평가할 수 없어요. 모든 느낌이 여러분들의 신호등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게 욕구인데요.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뭘 그려놓은 것 같으세요? 네, 빙산을 그려놨는데요. 이 욕구는 밑에 숨겨진 빙산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배가 부딪히는 건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호등이 켜졌잖아요. 어떤 느낌이 있는데 아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펐다가 어떨 때는 서운했다가 어떨 때는 감동을 받았다가 어떨 때는 재미있다가 이렇게 많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살 때 하루만 살아도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의 원인이 밑에 있는 욕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욕구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보편적인 가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욕구는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다음번에 긴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나눌 건데요. 예를 들면 존중받고 싶다. 어떠세요? 살면서. 그리고 내가 존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존중받지 못할 때도 화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볼 때 흥분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래서 아 인간은 존중받아야 돼. 나는 존중받고 싶고 나도 누군가 존중하면서 사는 건 되게 중요해. 이런 것들이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소통하고 싶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의 욕구죠. 그리고 따뜻하게 서로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것도 우리의 욕구예요. 그래서 욕구는 어떤 가치와 관계된 부분이에요. 두 단계 배우셨어요. 네 단계 중에 뭐뭐 배우셨어요? 관찰과 느낌. 관찰은 뭐랑 구분하셔야 되나요? 평가랑 구분하셔야 되고 느낌은 뭐랑 구분하셔야 돼요? 생각과 구분.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내려와서 가슴을 느끼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구말리더라.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순간순간에 내 느낌이 뭐지?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할지? 이걸 알아차리시면 여러분들이 신이 주신 신호등을 내가 잘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숙제 내드릴 건데 괜찮으세요? 네. 이번 숙제는 뭐냐면 관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세요. 집에 가시면서 관찰하세요. 보이는 대로 보시고 들리는 대로 내가 평가로 갔다 이건 평가야. 다시 관찰하자. 이렇게 관찰을 하시면서 지내보시고요. 내 느낌이 지금 뭐지? 이렇게 질문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해보시고 오시면 다음 회차에서는 그 느낌의 원인 욕구에 대한 공부를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좋습니다. 한 주 행복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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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